모두 다섯 권에 1권 총론, 2권, 3권 대선 많이 보급돼서 더 많은 분들이 선거 문제를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여러분들이 모두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오늘 지금 시청하시는 분들이 다 함께 좋아요를 한번 눌러주시면 조금 더 영상이 노출되기가 쉽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하는데 여러분들이 좋아요 안 누르신 분 계시면 좋아요를 함께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방송되는 내용은 무진장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현재 대한민국 공직선거 2017년 대선부터 2023년 또 10월 11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까지는 명백하게 확인된 확정적 사실이 바로 선거관리위원회가 주도적으로 사전투표 득표수를 조작해왔다. 그것은 뭐 추가적인 검증이 필요가 없을 정도로 확정적 사실입니다. 따라서 대한민국의 선거관리위원회는 범죄집단이고 검찰은 범죄집단 수사에 들어가야 되고 범죄집단이 남긴 최고의 정거물은 바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 올라있는 후보별 득표수 자료다. 그 내용을 여러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사람들이 조작을 어떻게 했느냐 그 문제가 초미의 관심사인데 그거는 확정적 사실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 사실을 밝혀내기 위해서 분투 노력하고 있는 많은 전문가들이 여러 가지 가설을 제시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선거관리위원회의 조작 비밀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조작을 어떻게 했느냐의 실체적 진실에 한 단계 더 접근하게 된 겁니다. 한 단계 더. 그러니까 아마 조만간에 이 사람들이 어떻게 조작했는가도 확정적 사실로 자리 잡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겁니다. 이 정도까지 여러분들을 우리가 지금 찾아낸 겁니다. 보시게 되면 일단 요약을 하겠습니다. 요약을 하고 그다음에 관내 사전투표를 어떻게 조작했는가. 이 관내 사전투표의 조작은 제가 며칠 전부터 계속해서 방송드렸던과 마찬가지로 10월 11일 강서구청장 선거뿐만 아니고 2017년 대통령 선거부터 역대 선거에서 모두 다 선거관리위원회가 사전투표의를 조작해온 겁니다. 부풀려온 겁니다. 사전투표의를 부풀리고 여기에서 확보된 유령 사전투표자 수 위조 사전투표자를 확보한 다음에 이들 가운데 필요한 만큼을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함께 더해 주는데 전산상으로도 더해 주고 동시에 실물로 된 위조투표지도 더해 준 걸로 보입니다. 1번 2번이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예를 들어 4.15 총선의 조작값 25%는 미래통합당 후보가 받은 사전투표 득표수 가운데 4장당 1장을 추가해 주는 방법 이렇게 표를 더해 주는 방법입니다. 그게 여러분들 대단히 구체적으로 이렇게 알려지기 시작한 겁니다. 1번 2번이 특히 중요합니다. 사전투표율 부풀리고 거기서 확보된 유령 사전투표자 수 가운데 그 표를 이용해 가지고 표도 집어넣어 주고 전상상 득표수도 조작하는 그런 두 가지를 벌린 것 같다. 이게 이제 요약이고 여기 사주의론들 모델케이스 전형적인 모범사례가 바로 2023년도 10월 11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입니다. 이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는 앞으로도 좀 더 추가적으로 연구를 해야 될 주제입니다. 이것이 거의 모델케이스인 것 같아요. 그리고 딱 하나의 선거가 일어났기 때문에 이 선거가 거의 2017년 대통령 선거부터 지금까지를 설명하는데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사례라고 봅니다. 이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는 선거가 사전투표가 있기 전에 한 3주 전에 선거인수가 확정될 때 그 선거인수에 본인들이 조작하고 싶은 목표치를 결정해 가지고 선거 4개 세력들이 선거인수 기준으로 사전투표율을 7.49%를 부풀립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투입할 수 있는 조작의 여러분들 사용할 수 있는 유령 사전투표자 수 가짜 사전투표 수가 4만 7,453표가 확보가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사전투표가 진행이 되는 동안 더불당 후보와 받은 한 표당 선관위가 한 표에 보너스를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양일동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진경훈 후보가 한 표를 받으면 전산상으로 여러분들 한 표를 더해 주고 동시에 여러분들 프린트로 한 표를 더 만들어 놓는 겁니다. 염창동에서 여러분들 더불당 후보가 두 표를 얻으면 제3의 장소에서 전산 프로그램으로 두 표를 올리고 그다음에 발급기로 두 표를 여러분들 뽑아 놓는 겁니다. 제3의 장소에서 작업을 한 것 같다는 얘기에요. 등촌 1동에서 더불당 후보가 세 표를 받으면 보너스로 선거관리위원회가 전산상으로 세 표를 얹어주고 실물위조대표전의 세 표를 투표용지 발급기로 받아 놓는 겁니다. 그걸 다 모아 가지고 4박 5일 사이에 쑤셔 넣는 겁니다. 그렇게 작업을 한 것 같습니다. 추가적인 내용은 제2의 전문가하고 또 장대표가 작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조착하게 되면 그분의 의견을 더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전형적인 경우가 그래서 어디에서 이 사람들이 표를 집어 넣냐 이런 문제가 상당 부분 해결이 된 겁니다. 사전투표가 진행되고 있는 동안 제3의 장소에서 똑같이 작업이 진행되는 겁니다. 더불당 후보가 열 표를 얻으면 열 표만큼 여기서 만들어주는 겁니다. 전산상으로도 열 표를 올려주고 실물위조투표도 열 표를 발급받아 가지고 딱 잡아놓는 겁니다. 그래서 투표관리관 인쇄 날인이 꼭 필요한 겁니다. 다른 장소에 표를 만들어야 되니까. 여러분 여기에 여기에 강서구에 가양일동의 투표수가 있으면 이거를 통제관리하는 제3의 장소에서 똑같이 작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서 10장이 더불당 후보표가 나오면 여기도 10장만큼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딱 보관하고 있다. 사박오일 사이에 뭡니까? 여기다가 행랑식 투표함에다 새로 만든 만들어놓은 10장을 그냥 집어넣어버리는 겁니다. 제3의 장소에서 작업을 다 한 겁니다. 재범님 잘 말씀하신다. 전국 곳곳 선거관리위원회에 걸어갈 수 있는 거리에 사무실을 얻었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기억이 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투표를 할 때 투표소 가양일동 투표소 가양일동 투표소를 통제하는 제3의 장소에서 똑같이 여러분들 가양일동을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럼 공 박사님 어떻게 여러분들 진교훈 후보가 10표 얻었는지 압니까? 진교훈 후보가 여러분들 표가 표가 진교훈 후보에 받은 표를 표수를 여기에 사람들이 있죠. 다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렇게 작업을 진행을 한 겁니다. 더블당 후보가 받은 사전투표 덕표소 한 장당 선거관리위원회가 보너스를 한 장씩 준 겁니다. 그러니까 진교훈 후보가 가양일동에서 100장 얻으면 더블당 여러분들 100장을 만들어서 선관위가 만들어서 집어넣어서 200장을 발표하는 겁니다. 등촌 2동에서 더블 민주당 후보가 여러분들 200장을 얻으면 선거관리위원회 200장을 만들어놨다가 쑤셔넣어서 400장을 발표하는 겁니다. 화곡 1동에 300표를 얻으면 300표를 만들어놨다가 합처가 여러분 600표로 발표한 겁니다. 그래서 개표할 때 아무 문제가 없었던 겁니다. 이게 여러분도 아주 중요한 겁니다. 선관위 조작 비밀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밝혀진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다시 보시게 되면 이게 2022년도 강서구청장 보궐선거고 이게 2023년 10월 11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이거는 강서구청장선거입니다. 6월 1일 이런 선거가 나왔지 않습니까 그럼 이 선거의 조작의 출발점이 이제 하면 바로 선거인수를 조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선거 부정을 기획하는 사람들이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서는 이 정도 차이를 내야겠다. 이 정도 차이를 내려면 몇 표를 추가해야 되느냐 거기에 따라서 선거인수 기준으로 사전투표율을 뻥튀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선거관리위원회가 발표한 이 공식적인 사전투표율이 가짜인 겁니다. 그래서 부정선거의 출발지는 선거인수가 확정이 되는 사전투표일부터 한 3주 전에 작업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들 아주 중요한 겁니다. 아마 이번 선거 4월 10일 선거도 한 3주 전에 선거인수가 확정이 될 겁니다. 대개 전국의 선거인수는 4천 한 400만 4배입니다. 큰 변화가 없기 때문에 단연간 경험을 가진 사람들은 조작하는 데 전혀 어려움이 없습니다. 딱 한 가지 투표관리관 개인 도장을 찍으면 제3의 장소에서 투표지 발급기를 이용해가 사전투표지를 못 만듭니다.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선거관리위원회가 결사적으로 사전투표관리관 도장의 인쇄 날인 도장 이미지 파일을 투표용지에 프린트에 사용하는 것을 저렇게 끝까지 고집하는 겁니다. 투표관리관 개인 도장을 날인하게 되면 제3의 장소에서 작업하는 것이 불가능해집니다. 그래서 목숨 걸고 김용빈 사무총장 이하 선관위가 저렇게 여러분들 끝까지 인쇄 날인에 목을 크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시게 되면 실제로 사전투표율이 강서구청장 보고를 쓴 것에 15.43%였는데 조작을 해 가지고 22.96%를 올리고 이걸 언론에 발표한 겁니다. 역대 사상 최고의 사전투표율 7.49%를 올리고 실제로 사전투표율 참가한 사람은 7만 7천명밖에 안 되는데 11만 4천명으로 뻥튀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3만 7천 4백 7십 세 표를 집어넣을 수가 있게 된 겁니다. 최대한 끌어올리게 되면 4만 2천 5백 4십 8표까지 끌어올릴 수 있는데 그 전체 풀보다 좀 작은 3만 7천 4백 7십 세 표를 위조투표지를 만든 겁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3만 7천 4백 7십 2표를 투입하고 한 표는 컴퓨터상으로 여러분들 개수조정에 사용한 겁니다. 그러니까 10월 11일 강서구청장 보고를 쓴 거에 전산상으로 조작된 수치는 3만 7천 4백 7십 세 표가 조작이 됐고 그중에 실제로 실물투표지가 투입된 것 위조투표지에 투입된 것은 3만 7천 4백 7십 두 표입니다. 한 표는 컴퓨터의 개수조정을 위해서 잘못 투입된 투표지 항목에 한 표가 들어간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조작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집계의 과정에서 조작이 일어나지 않았고 사전투표가 진행이 되는 동안 제3의 장소에서 똑같이 이런 뭡니까 진교훈 후보가 한 표를 받을 때마다 한 표씩을 투표지 발급기로 이용해 가지고 위조투표지를 만든 겁니다. 투표가 끝났을 때 강서구 염창동에 더블당 후보가 100표를 받았으면 여기도 100표만큼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 4박 5일 사이에 100표에다가 100표를 집어넣었던 것으로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200표를 발표한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작업이 진행이 된 거죠. 그러니까 실물로 된 위조투표지가 정확하게 투입이 된 겁니다. 투입이 됐기 때문에 개표 과정에서 이상현상이 발생하지 않았던 겁니다. 득표수도 조작하고 실물로 된 위조투표도 정확하게 조작을 했던 겁니다. 득표수를 조작했기 때문에 이렇게 진교훈 더블당 후보의 사전투표의 득표율이 당일 득표율보다 이례적으로 높은 겁니다. 이렇게 나오게 된 거죠. 17. 무슨 뭐 2% 정도 이렇게 높은 겁니다. 그리고 제2야 전문가가 선관위가 발표한 후보별 득표수를 여러분들 분석해보면 더블당 후보는 자기가 받은 거에 정확하게 여러분들 372표를 받았으면 372표만큼 더해준 겁니다. 선거관리위원회가. 그래서 743표라고 발표를 한 겁니다. 이게 이제 거의 이제 전모가 다 드러난 겁니다. 제3의 장소에서 똑같은 작업이 일어난 겁니다. 진교훈이 1표 여기도 1표 진교훈이 2표 여기도 2표 진교훈이 3표 여기도 3표 종합 진교훈 100표 100표 이렇게 만들어진 겁니다. 그게 사박오일소에 행랑식 사전투표함에 투입돼가지고 다 합쳐진 상태에서 개표장으로 온 겁니다. 그걸 투표지 분류기로 통과시킨 겁니다. 그걸 가지고 수개표하겠다는 겁니다. 다 가짜 투표지를 쑤셔넌 걸 가지고 표를 세게 했다는 거죠. 이렇게 여러분들 지금 그 사람들이 작업한 겁니다. 이건 굉장히 장영우 대표께서 제안한 것을 가지고 제야 전문가가 컨펌했을 때 이 방법이 가장 유력한 방법 같습니다. 그렇게 합의를 받기 때문에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최초로 공개를 하는 겁니다. 대한민국 공직선거에 사전투표 조작방법 특히 관내 사전투표 조작의 정보가 다 밝혀진 겁니다. 제3의 장소에서 투표가 일어날 때 똑같이 위조투표제를 만드는 겁니다. 본인들이 목표한 대로. 그래서 이미 전자투표기의 분류에 들어가기 전에 개표장에 도착한 투표함 속에 이미 위조투표제가 섞여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개표 상황표 자체가 조작이 된 겁니다. 개표 상황표 자체가 지금까지는 개표 상황표는 정상인데 개표 상황표를 100표를 받았는데 100표를 입력하고 나면 그다음에 서버에서 100표가 150표가 되는 걸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고 개표 상황표 자체에 이미 조작된 것이 포함된 가짜 후보별 득표수가 개표 상황표에 적힌 겁니다. 그래서 제3의 장소에 똑같이 작업을 한 겁니다. 그게 여러분들은 이번에 드러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며칠 전부터 이야기했던 아무래도 역대 선거에서도 계속 사전투표율을 부풀리게 온 것 같다. 10월 11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뿐만 아니고 2017년 대선부터 역대 선거에서 모두 다 조작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사전투표율을 부풀리게 해 온 것 같다. 사전투표율을 부풀리고 위조 사전투표자수를 확보하고 조작값에 따라서 관내 사전투표에 실물투표지도 더해 주고 전산상으로 올려주고 그렇게 한 것 같다. 그러니까 굉장히 그동안 여러분들 취재해오면서 아주 중요한 내용을 오늘 여러분들에게 완벽하지는 않지만 정리된 이야기를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앞으로 이 아이디어를 처음에 개진한 장영우 대표나 제야 전문가가 각각 의견을 더 상시하게 제출해 주기로 했으니까 그럼 추가적인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람들이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방식을 계속 주로 실행해 옮겨온 겁니다. 가짜 사전투표율을 계속 발표해 한 겁니다. 본인들이 원하는 만큼 조작하기 위해서. 2017년 대통령 선거부터 대한민국 선거 관리비 위원회는 가짜 사전투표율을 계속 발표를 해온 겁니다. 그 가짜 사전투표사를 통해 가지고 유령 사전투표자수 수시어 넣을 수 있는 사전투표사를 확보를 한 겁니다. 이걸 여러분들 밝혀낸 겁니다. 통합 선거인 명부를 아무도 볼 수 없기 때문에 이렇게 조작을 한 겁니다. 어마어마한 범죄를 저지른 겁니다. 사전투표율 22.64%를 발표했는데 이게 여러분들 다 가짜였던 겁니다. 거짓을 10월 11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만 한 것이 아니고 역대 선거에서 모두 다 사전투표를 다 부풀려온 겁니다. 자신들의 목표에 맞추어 가지고 그러니까 4월 10일 총선에서 선관위가 사전투표를 조작하면 관내 사전투표가 압도적으로 불량이 많습니다. 관내 사전투표를 조작하려면 그 시작점은 사전투표일 3주 전 정도에 결정되는 선거인수가 확정이 되게 되면 선거구마다 얼마를 조작해야 될 띠가 선거 사기 기획자들이 다 결정을 할 것 같아요. 여러분 보시다시피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이 데이터 보시기 바랍니다. 사람의 감이라는 건 굉장히 중요한데 이 데이터를 보면서 이 친구들이 사전투표일을 계속 뻥튀기를 해왔구나 이렇게 의심할 수 있는 겁니다. 20대 총선 12.2% 였습니다. 이게가 26.7%가 올라갔거든요. 몇 천만이 움직이는 선거에서 이렇게 올라갈 수가 없는 겁니다. 이거는 2022년 3구 대통령 선거를 조작하기 위해서 사전투표를 부풀린 겁니다. 거기서 사전투표를 확보한 겁니다. 이 선거에서는 240만 표를 조작했거든요. 여러분 다시 대통령 선거가 26.1%에서 36.9% 오른 겁니다. 이렇게 10% 이렇게 오를 수가 없거든요. 이렇게 조작을 한 겁니다. 총선은 12.2% 2016년 총선 사전투표율이 2020년 총선이 26.7% 입니다. 아마 저희들이 이렇게 방송을 통해서 여러분들 이거를 계속해서 알리지 않았으면 이 사람들이 천정부지로 한 30% 이상 조작했을 겁니다. 올해 4월 30일 이제 관전포인트는 26.7%에서 선거관리위원회가 몇 프로 조작할 거냐 사전투표를 몇 퍼센트로 부풀리게 할 거냐 여러분들 총선도 다 조작을 한 겁니다. 지방선거 보시기 바랍니다. 11.5% 2018년 20.1% 8회 20.6% 11.5% 20.1% 9% 정도 올린 겁니다. 2018년 전국 동시지방선거는 엄청난 조작제를 했거든요. 조작을 하기 위해 사전투표를 뻥튀게 한 겁니다. 그래서 아주 많은 부분이 드러나게 된 겁니다. 사전투표 가운데 압도적인 물량을 갖고 있는 관내 사전투표를 대한민국 선거관리위원회가 어떻게 조작했는지가 100일하에 다 드러난 겁니다. 10월 11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와 마찬가지로 사전투표를 부풀리고 위조 사전투표를 확보한 다음에 선거가 진행된 동안 사전투표가 진행되고 있는 동안 제3회 임시장소에서 투표지 발급기를 사용해가지고 본인들이 원하는 조작값대로 4장당 1장을 만들든지 3장당 1장을 만들든지 10월 11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처럼 더블당 후보가 1장 얻을 때 1장을 더 얹어주든지 그렇게 여러분들 작업들을 진행해 온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실 건데 7회 지방선거는 20.1%인데 8회 지방선거는 왜 20.6%로 변함이 없느냐 윤 대통령이 등장하고 한 달이 최대지 않아 실시됐던 선거가 지방선거입니다. 어마어마하게 조심을 했다는 겁니다. 이때 여러분 전국의 조작은 조작값 기준으로 5%입니다. 아주 낮은 수치인 겁니다. 이렇게 조작을 해온 겁니다. 완전히 전무가 다 드러난 겁니다. 이 인간들이 사전투표율을 뻥튀기하고 거기서 확보된 유령 사전투표자수를 일정 비율로 전산 프로그램을 이용해가지고 올려주고 더블당 후보한테 그만큼을 제3회 장소에서 사전투표가 진행되는 동안 똑같은 투표지 발급기를 이용해가지고 그걸 프린트로 확보해 놓은 겁니다. 그리고 행랑식 투표함 관내 사전투표함에 4박 5일 사이에 쑤셔넌 겁니다. 그렇게 되었을 가능성 매우 높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 전무가 완전히 밝혀지는데 이제 4년 정도가 걸린 겁니다. 4.15 총선 이후부터 4년 만에 2017년 대선부터 9번의 공직선거에서 선관위 주도 사전투표 조작이 얼마나 이루어졌는지 어떻게 했는지가 거의 전무가 밝혀지는데 4년이 걸린 겁니다. 4년이. 그래서 여러분들 추계를 해보게 되면 2020년 4.15 총선에서는 이건 추정치입니다. 선관위는 26.69%가 사전투표율이다 이렇게 발표했는데 저희들이 볼 때는 실제는 19.99%인데 6.70% 정도는 뻥치기를 한 것 같다. 그래서 투입된 사전투표자 수가 297만 표정도를 쑤셔 넣은 것 같다. 2022년도 3.9 대통령 선거에 선관위는 공식적으로 사전투표율이 선거인수 기준으로 36.93%가 발표했는데 실제로는 32.43%고 뻥치기를 5.50%만큼 한 것 같다. 그렇게 해서 242만 표정도를 확보해가지고 그걸 전국의 선거구마다 다 뿌려서 이재명 함께 더해준 겁니다. 전산상으로도 더해주고 위조투표주로 투입했을 걸로 봅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대가하는 거죠. 그러니까 공방사님 복잡합니다 이렇게 하더라도 우리가 필요할 때는 악과 싸우기 위해서는 지적인 활동이 필요한 겁니다. 사전투표를 뻥치기 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2024년도 4월 10일 총선은 전혀 알려진 바가 없는데 강수구청장 보궐선거처럼 선거인수 기준으로 7.50%를 뻥치기 하면 329만 표 쑤셔 넣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다음에 굉장히 궁금합니다. 이 인간들이 20대 총선의 사전투표율 12.2% 21대 총선 26.7%를 몇 프로로 뻥치기 할 건지가 굉장히 궁금한 겁니다. 이 노력을 완전히 좌절시킬 수 있는 방법이 투표관리관 도장을 개인 도장을 찍게 하면 제3의 장소에서 위조투표지를 사전투표가 진행되는 동안 위조투표지도 만들어낸 것을 스탑시킬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선관위가 결사적으로 인시의 날인 투표관리관 도장 이미지를 프린트해 사용하라고 끝까지 고집하는 겁니다. 그것이 본인들에게 생명줄이고 목숨줄인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정리가 되는 겁니다. 너무나 명확한 거죠. 그러니까 인간들이 어떤 식으로 조작했는지가 다 이제 드러나게 된 겁니다. 참 4년 만에 이렇게 사전투표 조작의 방법까지 대부분 다 밝혀진 겁니다.